연두님 숲정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숲정이란 마을 근처의 숲이라는 순우리말인데요. 아마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텐데요. 두 팔 벌려 맞아준 아름드리 나무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근처에 왜 숲이 조성됐을까요? 150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동복천으로 인한 홍수를 막기 위해 공동 울력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쌓이다 보니 멋진 숲정이가 되었고 마을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풍경으로 숲의 정취를 보여주는 연두님 숲정이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